SR을 안 주고, 15백을 주는 게... 옛날이야 억을 15배가 을꼈.. WIII ANY ANG F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, 난 자기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런 특이한 배틀그라운드나 뭐 다른 게임하는 영상 같은 걸 하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. 음... 암튼... 네, 오늘 할 컨텐츠는 로지텍 G 프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배틀그라운드를 할 겁니다. 보통의 G 프로가 아니죠. G 프로 무선이에요. 얼마 전에 나왔죠? 네, 이거를 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할 겁니다. 네, 상세한 리뷰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뜰 거예요. 이 리뷰 영상 가서 보시고 지금은 게임 플레이 영상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 있어요? 난 못 봤는데? 어떤 거 같아요. 꼭 없었다면 나오던데 애들? 난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. 전 작업치입니다.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. 못 봤다고 했지. 확실히 볼트 액션에다가 SMG 들었을 때가 제일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카오파리안의 M24를 내놓으란 말입니다. 어, 미친놈이 여기 살았어. 어, 한 명이 아니야. 네 명 다 있어, 여기. V, I, C, T, O, R, Y. 한 명 다 있어요. 한 명 더. 걔 맨손인데? 죽었어. 끝? 어, 끝. 걔 뭐해. 걔들 뭐해. 미친놈들 아니야. 걔들. 아니, 나한테 들이박고 네가 죽으러 왔어. 나 잘못 없어요. 진짜 잘못 없어. 갑자기 쏘니까 거기 박았어. 내가 목격자야. 내가 박았어. 이걸 바사삭을 쓰라고? 부스스, 부스스 에바야. 스쿼드에서 부스스 쓰는 건 민폐 중에 민폐야. 스쿼드 부스스 들고 있으면 그, 그 팀은 머리 날리고 시작해도 됨. 메모. 음. 아, 그걸 메모합니까? 부스스 쏘면 머리 날려라. 확인. 나중에 내가 쓸 때 맞을 것 같잖아. 메모. 미간의 5탄 조합. 아, 물론 저는 제외입니다. 하하. 고것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올려고요. 저는 제외입니다. 안 들렸고요? 저는 제외입니다. 저는 거기에 포함 안 된다고요. 오, 예. 좋아. 좋아, 개꿀이야. 이거야. 그래, 이거야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9탄 조합. 그래, 이거야. 이게 총이지. 논생님, 혹시 9탄을 쓴 사람 톡 빼기도 깨야 되나요? 아, 9탄은 깨면 안 됩니다. 9탄은 예외 범죄예요. 아, 설마 9탄을 깨시려고 했습니까? 안 됩니다. 좋아. 완벽하다. 완벽해. 풀 파츠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인칭에서 움푸 사기총 중에 사기총 중인 제가 탐. 그 베리. 왜 둘 다 타요? 에에에. 다시다 타, 샘. 온다. 뒤에 차 온다. 오, 날았다. 야탈. 아, 거기 죽였으면 어떡해. 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아니 왜 죽을땐 하나도 돼? 아니 잡았으면 된거지 두명 죽었네? 어 저기 차 간다 버기 320 두명 타고 어 그 오른쪽으로 돈다 쉘터 오른쪽 어 제 쪽 앞에 인데요? 제 앞에? 안보여요 여기 제 앞에 있어요 할게 차로 튈 수 있어요? 어 뭐야 저기 내렸는데? 어디 어디 언덕에 내렸어 지금 총소리 들리는데 두명? 아아아아 따나쳤고 컷 뭐야 얘들 그 SMG 소음기 없습니까 혹시? 얘들은 SMG SMG 소음기를 왜 안들고 다녀 구탄 미션이냐구요? 아니요 제가 구탄쟁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3인칭에서는 움프가 약간 안좋은 이유가 1인칭은 차타고 다닌 유저가 안많은데 3인칭은 다 차타고 당겨가지고 차리드샷에는 정말 쓰레기같은 총이라서 그건 구립 근데 맞다잇들땐 진짜 좋은 총 아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잖아 어 그 카운팔 맛있어 보이네요 카운팔 없는데요? 중시장을 노리러 간다 가봐요 그 소음기 끼고있는 그 총 마음에 드는데요? 소음기 없는데요? 그 뒤에 있는데요? 저 꼬리인데요? 꼬리들이 뭐? 불편하네 차소리 뒤에 300 다시 와 한 명 한 명 한 대 더 한 대 더 노란다샷 레토나 두 대도 간다 레토나 두 대 세웠다 레토나 두 대 봤어요? 오케이 체크 레토나 혹시 다운시켰습니까? 거기 두 명 내린거임? 연막 연막 까임 아니야 레토나 뭐야 끝난거야? 와 우은포 진짜 리드샷 개 힘들어 내 뒤에 차 차소리 어 차 보여요 세대 UH 세대 UH 세대 군사야 군사기지야 아 열려가 없어 멈췄어 차 언덕 위로 올라간다 언덕 위로 50방향 핑 찍어드리겠습니다 언덕 위에 잡았다 능선 위에 능선 위에 게집 쪽으로 한 대 더 내려오고 확인 간다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블루 떨어져요 자 수두탄 파티다 히히 들어가라 아 아 안 들어갔어 정의가 핏발친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개무섭 왜 나만 때려해 나쁜 놈아 돌쪽 돌쪽 어 달립시다 나이스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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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 마이 프렌드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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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깔끔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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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미치 아니 뭐 뭐하는 거야 그냥 보이는대로 다 쏘면 우지가 필요가 없겠는데 컵팔 쏘야겠다 자기 잠 싸우고 있을 거예요 방금 간애들 와 쟤 혼자 다 잡았어 우와 오우 노룩샷인데 노룩샷? 수상한데? 뭐야 쟤 진짜 핵이야? 쟤 뭐야 노룩샷? 진짜 안 보고 쓰는 거 같은데 그냥? 저거 리얼 안 보고 쏘는 거 아니에요? 리얼 안 보고 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갑시다 렛츠고 수상해 주실 네 그 정도 집에서 늦었어요 저도 깐 거예요 3층 기절 하나 기절 푸시함 2층 집에서 때린다 우리 2층 집에서 때린다 2층 집 기절? 한 명 나이스 여기 숨을 수 있는데 없어요 M24 쏘던데? 240쪽에서 할까? 주유소인가? 주유소 방역적일 거 같아요 경기적 밖에서 막 다 죽어나가는데 아 쟤 M24고 저기 있다 끝 끝 얘 혼자 끝 우리 이겼어 이러면 아니야 몰라 혹지 몰라 진짜 노룩샷 하실 수도 있어 기다려 진짜 노룩샷 하실 수도 있어 해결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데 어 나온다 차 타고 나온다 노란다 샷 차 포깁시다 여러분들 이거 왼쪽으로 돈다 벌써 연기나죠? 더 이상 못하죠? 더 이상 못하죠? 살 수가 없죠? 누웠어 연막 뿌리고 갈라 그런다 간다 한 대 성팔 저 결국에 자기장 잠기잖아요 잘 가 연막 안에서 빼꼼한다 우리 이미 세기 때문에 얘 킬 안 줄 거 같아 자살했어 자살했어 아 근데 마우스 좋다 적응 되니까 개편하다 우선 막 날아다니는 느낌이야 마우스 그 손이 마우스를 안 짓고 있는 거 같아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비네스 끓는 것 같아 맞아 어차피